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유니크 571조 2018년도 이후 572조 이 토익 파트 6를 푸는 요령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를 약 하나에 2초 또는 3초 늦어도 5초만에 풀면 여러분이 2분 30초만에 30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6는 16문제 이것을 5분만에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8분 아무튼 10분안에 파트 5와 6를 풀어야 되고 나머지 65분을 가지고 파트 7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파트 6를 풀 때는 여러분이 파트 6를 모른다고 해서 막 계속 문제만 많이 풀어봤자 백날 같은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시중에는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실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스킬을 갖추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파트 6를 어떻게든 빨리 풀 수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집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6를 풀기 전에 파트 6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유니크 22쪽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보면 이게 나옵니다 문장 5의 의식 영어는 아무리 길어도 5가지 밖에 없습니다 문장은 5가지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5가지 문장이 접속사나 관계대문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게 되는거죠 그래서 긴 문장을 접속사와 관계대문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문법을 외워야 됩니다 일단은 해석은 5가지만 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은 주어다만의 동사고기 때문에 동사를 잘 알아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어는 동사다 주어는 동사다 계속 주어는 동사하나 하면 되겠습니다 2형식 주어는 보다 그러면 주어는 보이다 되다 3형식 주어는 동사하다 목적어를 바로 그냥 주어는 동사다 목적어를 주어는 동사에 주다 반복에게 직목을 이렇게 주다가 있어요 상의식으로 그래서 내가 계속 첫 번째 여러분에게 22쪽을 외워라 22쪽 외우지 않고서는 말할 생각을 말고 해석할 생각을 말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문장은 주어 동사다 그래서 주동, 주동보, 주동목, 주동감목, 직목, 주동목 보다 그래서 주어는 동사하다 주어는 보이다 되다 주어는 동사하다 목적어를 주어는 동사에 주다 감목의 직목을 주어는 동사하다 목적어 구하는 것을 주어는 동사하다 목적어를 보호하게 이 5가지 해석방법 6가지 해석방법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는 동사하다로 계속하면 바로바로 독해가 됩니다 주어 동사만 찾으면 영어는 거의 반이 끝납니다 자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요 먹고 있다, 먹고 있었다, 먹고 있을 것이다 뭐 보았다, 보고 있다, 뭐 보고 있을 것이다 뭐 여러가지 시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니크 83쪽을 반드시 기억해 둬야 합니다 83쪽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빔프로젝트를 제대로 이용할 줄 안하니까 참 좋은데 아주 아따가다면서 83쪽 12시대의 형태와 해석방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은 5가지 밖에 없고 시대는 12가지 밖에 없습니다 12가지가 어렵다면 영어를 하지 마세요 12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시대가 3개 현재, 과거, 미래 현재한다, 과거, 했다, 미래할 거다 이건 알죠? 그런데 이제 완료시대가 3개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 현재진행, 과거진행, 미래진행 현재완료진행, 과거완료진행, 미래완료진행 그러면 이 한글이 중요한게 아니라 영어가 중요하다 haveopp가 현재완료, headpp가 과거완료 미래완료진행, will만 붙이면 돼 현재완료, will, haveopp, 진행, be, ing, was, were, ing, 비동산과 과거형은 was, were, ing죠? 거기다 will만 붙이면 will be, ing가 된다 have been, ing, had been, ing 여기다 will만 붙이면 will, have been, ing다 이 영어의 모양을 보고 이것을 예상하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영어 모양만 가르치고 해석 방법은 하나도 안 가르쳐야 선생님들이 책도 가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마주 보자고 해석도 보자고 단어 중력차 외워도 마주 하! 해석은 안 된다 맨날 지식에 올라오면 단어 다 안 돼 해석이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바로 그 학생들이 모형식을 모르고 동사의 열주시대를 자유자재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한다, 과거했다, 미래할 거다, 현재다 이것만 보고 해석해야 해 이거 내가 이걸 가렸어 이게 가려봐야 안 가려지는데 손바닥으로 다시 나오는데 이거 뭐 현재다, 과거다, 과거다, 미래할 거다, 현재하고 있다, 과거다, 미래하고 있다, 미래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하고 있다, 과거까지 하고 있다, 미래까지 하고 있다, 미래까지 하고 있을 것이다 이걸 해지한단 말이야 여러분이 이 모양을 짜자자자자자자자자 해서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말하고 너 지금 뭐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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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doing? What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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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ing? 이렇게 이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음이 있습니다 말하고 독해하고 마음대로 하셔야 되죠 그 다음 이 5가지 밖에 없고 12시대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가 바로 관계대명사 관계시켜준거야 접속사 접속인거야 연결시켜준거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293쪽 이거 283쪽이야 그리고 293쪽을 잘 알아야 됩니다. 29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있어요 여기 있구만 자 우리 학생들이 관계대명사를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나도 학생 시절에 너무 어렵게 배웠어요. 나는 어떻게 배웠냐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는 한 번 안전 안전을 유도하여 뒤에서 안공사절을 수식하는 형용사절으로써 이런 핵의 망치가 되었습니다. 뒤에서 안공사를 수식하는 불안전한 저를 유도하여 뒤에서 안공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으로써 나 다다다다다다 외웠습니다. 나는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뭐다?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뭡니까? 명사를 대신 받는거죠. 그런데 왜 관계란 말을 붙었다? 두 문장을 연결해주기 때문에 관계란 말을 붙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대명사다. 대명사이면서 동시에 두 문장을 연결해주고는 관계시켜주는 대명사라는 뜻으로 줄여서 관계시켜 관계대명사다. 앞에 오는 말. 선행사란 말은 앞에 오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나는 학생 시절에 선행사를 했었다. 선행사. 무슨 착한 일을 할 줄 알았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 문장쓰는데 무슨 좋은 일을 하길래 선행사를 하지. 그때 선생님이 선행사 앞에 오는 말이란 말 한 번만 했어도 나는 어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선행사였어요. 지금도 꽉 찼어요. 그런 선생님들은. 무슨 선행입니까? 착한 선행이 아니야. 앞선자야. 앞선자. 선생님 말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야. 선생님이 우리야. 여러분 선생님은 그래요. 선생님은 그러지. 앞에 온단 말이야. 선행학습 그래야 돼. 선행학습 그러는 거야. 여러분은. 선행학습 그래. 이런 무시한 선생님들이 말이지. 학문경은 다 망치 않았어. 선행사. 앞에 오는 말. 관계대명사가 앞에 뭔가 대명사로서 앞에 명사를 가리킨다 했어요. 그런데 그 가리킨 암 문장 속의 명사나 공나 전형 문장 전체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는 태명사라 있어요. 태명사는 명사의 역할이지. 명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주목보호 역할이에요. 주호 역할은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 역할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보호 역할은 보호격 관계대명사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주동, 주동법, 주동법, 주동관용, 주동법법 다 해버렸다 이미.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는 주호 역할은 은근이가. 목적 역할은 의뢰, 보호 역할은 회의를 믿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절 속에는 관계대명사 주목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속의 주목보호가 하나가 은근어집니다. 주목보호가 하나가 없어. 관계대명사 주호 역할하면 주호 없고, 목적 역할하면 목적 없고, 보호 역할하면 보호가 없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격에서 소유격 대명사를 어디서? 관계대명사의 그 절 속에서 주호 역할하면 주격, 명사 앞에서 소유격 대명사를 대신 받으면 소유격, 목적어 역할하면 목적격, 보호 역할하면 목적이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 말씀에 해석하는 방법? 관계대명사입니다. 나는 소녀를 알고 있다. 그녀는 아이가 머자를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녀를 갖고 똑같이 부디시네. 쉬되신 후야, 후와 똑같이 말이야. 쉬하고. 쉬하고, 후와 똑같이 말이다. 그런데 여기는 왜 쉬고, 여기는 뭐냐? 여기는 두 분야인가 쉬고, 여기는 아무 자인가 연결해 주니까, 관계시켜 주니까, 후를 셀 수 뿐이다. 그러니까 후나 쉬나 동의하냐. 그래서 일상되면 나는 소녀가 아니고, 그 소녀는 바가 문자를 쉬고 있단 말이야. 똑같이 하면 돼요. 희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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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뽀가 하마입니다. 하마는 동물이고, 그것은 큰 힘을 갖고 있다. 누가 보냐? 이렇게 잘 보냈냐? 누가 보냐? 그런데 그것은 일반 대명사야. 일반 대명사야. 그런데 이틀은 일반 대명사고, 관계대명사는 위치는 두 분야가 연결해 주니까, 이틀 대신에 위치는 셀 수 뿐이지. 그래서 희뽀은 동물이고, 큰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마는 동물이고, 큰 힘을 갖고 있다. 바로 하면 돼. 나는 소녀를 아는데, 그녀 엄마. 그녀 엄마는 유명한 체리스다. 그녀가 소육경이야. 그래서 허는 대명사이고, 허 대신에 여기 소녀를 쓰면, 그것은 말을 하면 된다. 그런데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해서 끝나라. 나는 소녀를 아는데, 그 소녀 엄마는 유명한 체리스다. 이렇게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저 집을 보아라. 그것은 지문 빨간색으로 칠해진다. 그것이 뭐야? 집이지. 그런데 여기 있어. 여기는 왜 호수야. 여기는 두 분야인가 있어. 여기는 아무 자인가. 그러니까 연기해 주니까, 관계가 뭐야? 이게 두 분이 붙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채관이 어쩔 수 없을 수 없을 수 없지? 그래서 전직부하라. 그 지구이 빨간색으로 찢어져 있네? 이렇게 혜리석을 하라, 이것이네. 멍청이야? 멍청은 대통령이고 모두가 그를 존경한다. 두 분자가 하니까 당연히 힘을 써야지. 힘이 누구야? 대통령은. 이게 네 거를 가르치는 거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를 일반 대동사하고 두 분자가 여겨라 보니까 이 힘 대신에 흠을 쓴 거 아니야? 이 목적이 흠. 그래서 멍청은 대통령이고 모두가 존경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이 해석해야 돼. 잘 잘 잘 잘. 눈에 보이는 순세로. 아따, 아따 하지 말라고. 나는 나무가 개혁난다. 하나 번이가 그걸 심하지. 그것이 뭐야? 나무를 대신 받은 일반 대묘차. 그런데 이것은 두 분자가니까 이트고 이것은 한 분자로 하려니까 두 차례가 된다는 거니까 이트 대신에 위치를 쓰는 거죠. 그럼 목적을 쓰니까 목적교. 여기도 목적사 목적교. 멍청을 쓰니까 소위급교. 그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욕시가 알고 여기 두 시대가 알고 광개대백사 알고 마지막 뭐 써야 돼? 마지막. 또 있어. 접속사를 알아야 돼. 바로요. 접속사. 왠 할 때 동시에 동아다. 이거 나와라. Y라면, Y라면 학생들이 Y라면 동아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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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 되지. 동아내들고 하면서도 하다가 하던데 이지만 이지만 같은 걸 잘 몰라. 반면에 좀 많아지. 이지만 같은 걸 제일 몰라요. 나는 그가 완벽하지 않다는 알고 있지만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지만이다 Y 이 접속사 뜻을 정확히 하라고 해야 돼. 접속사 뜻을 그래서 접속사에 있는 동기는 쫙 전부다 외워야 합니다. 접속사의 동기는 무조건 다 외우세요. 마지막으로 독해를 자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제 수동대 접속사는 접속사는 몇 쪽이다? 접속사는 326쪽 그리고 마지막 478쪽 이것을 통과하라. 수동대는 동작을 받는 형태다. 수동대 동작을 받는 형태 그래서 비닐피부아이드 아까 12시대하고 똑같이 동작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면 돼. 넌 사랑한다 사랑받는다고 하면 돼. 받는다. 그래서 비닐피부아이드 받는다. 받았다.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받았다. 과거까지 받았다. 미래까지 받을 것이다. 현재 받고 있다. 과거에 받고 있었다. 미래 받고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받고 있다. 과거까지 받고 있었다. 미래까지 받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노래 한다가 노래가 불러진다. 노래 불렀다. 불려졌다. 부를 것이다. 불러? 불러질 것이다. 부를 것이다. 불려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동대 동작을 받는 형태로 해석을 하라. 어디 있어? 나는 이메일 썼다. 이메일 쓰여졌다. 이메일 과거까지 다 썼다. 미래까지 다 썼다. 미래까지 다 쓸 것이다. 책이 다 쓰여질 것이다. 책 뭐야. 이거 똑같은 거니까. 아 이거 영국식 미국식이구나. 미국식은 윌로 바뀐 것으로. 미래의 책이 쓰여질 것이다. 책이 다 쓰여질 것이다. 노래가 불려지고 있다. 불려지고 있었다. 불러지고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불려지고 있다. 과거까지 불려지고 있었다. 미래까지 불려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라. 능동태의 12시제에다가 동작을 하다가 동작을 받다로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기초로 하여 이제 10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회사한테 이 아따다하지만 그냥 그대로 리듬어 파일러 다음을 읽어보시고 고르세요. 이렇게 동작을 잘해 다음을 읽어보시고 고시오. 다클릭 월 올바른 답을 골라보세요. 투 컴플리트 센텐시스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완성하기에 적절한 답을 골라보세요. 그랬습니다. 접속성 관계상에서 앞에서 끊어 단론으로 해석한 문장은 월요일 밖에 없고 시제는 연주시대 밖에 없습니다. 해석할때는 잘잘잘잘잘 해석할때 오늘은 그래도 여기는 연습이니까 단어 공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도 여기에 내가 토익 단어를 쭉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은 한번 쭉 읽어주세요. 쓰지말 쓰지마라 제발 쓰지말 쓰면서 공부하라고 쓰면서 공부하라고 쓰면서 공부하라고 쓰면서 공부하라고 영어로 쇼함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렸을때 국어 태어나서 쓰면서 국어 공부합니까? 아 스펙닉 몰랐을때 스펙닉 예를들어 토익 라이딩 스펙닉 라이딩 스펙닉 스펙닉